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기본작업 문제 고급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제품 코드의 끝 글자가 짝수이고 매출 이래 5월달 해당한 데이터만 별도의 위치에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위치는 a21셀부터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식을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and란 함수가 필요하고요. 짝수입니까? 라고 is-even이라고 입력하는데 오른쪽 한글자를 추출해서 그 데이터가 짝수입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b3에 가서 오른쪽 한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짝수입니까? 가로 닫고 심표. 월을 추출한 데이터가요. 먼스함수를 통해서 매출 이래 월을 추출한 데이터가 5와 같습니까? 5월달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요.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문제에서 특정 필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모든 필드를 가져올 건데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하시고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A21부터 A22 영역에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위치는 A25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3건 있습니다. 라고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를 이용하셔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A3부터 E18셀을 선택하시고요. 매출 월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5이면서 수량의 데이터가 6 이상 12 이하라는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쪽에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수식이 엔드함수와 먼스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D 첫 번째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먼스함수 사용하셔서요. 먼스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매출 1에 가서 A3셀을 선택한 데 절대 참조가 되어 있잖아요.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A10만 고정하시고 그 값이 같습니까? 라고요. 5하고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고 두 번째 수량의 데이터가 수량에 있는 2, 3셀을 선택하되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6, 심표 다시 2, 3의 데이터가요.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요. 12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작거나 같다 12라고 입력하시고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워크시트 전체 셀의 셀 잠금을 해제한 후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눈금 모든 셀을 선택하시고요. 행과 열에 교차하는 모든 셀을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2를 누르셔도 되고요. 보호 탭에 가셔가지고요. 셀 잠금을 해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셀 잠금을 해제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G3부터 G18 셀을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 번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보호 탭에서 셀 잠금과 수식을 숨김 이 영역에 대해서만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 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시트 보호를 위해서 검토해 가시면 시트 보호가 있는데요. 현재 시트에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은 선택은 허용할 거고요. 셀 서식도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안무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셀 서식만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클릭하시고요. 100% 확인하신 다음에 P2부터 그러면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가고요. P2부터 G18 셀 영역만 한 페이지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의 세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인데요. 왼쪽에 B열에 숙박일수가 입력되어 있고요. 숙박일수가 숙박일수에 1을 더한 날짜를 이용하여 여행 기간에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림함수를 이용해서요. 공백을 제거해서 왼쪽에 한 글자만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그 뒤에다가 4박 5일 할 때 박자를 붙이실 거고요. 다시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온 데이터에 하루를 더해서 며칠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커서를 C3에 갖다 놓으시고요. 트림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트림이라고 입력하시고 B3에 있는 데이터에 중간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실 건데요. 앞뒤에 지금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앞에와 뒤쪽에 3 앞에 공백이 이렇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공백을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트림함수를 작성을 했고요. 4일은 4도 4박 2번째도 앞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한 결과를 트림함수를 통해서 앞뒤에 불필요한 공백을 제거한 데이터를 작성 추출하셨고요. 이 데이터에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레프트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 한 글자라고 하면 3이라는 값을 구합니다. 만약에요. 트림함수를 쓰지 않고요. 레프트함수를 통해서 B3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3 앞에 있는 공백이 있어서 그 공백을 가져온 결과로 3자가 표시가 되지 않은 겁니다. 트림함수를 이용해서 TRIM 텍스트의 앞끝 공백을 없앱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B3의 앞에와 뒤쪽에 있는 공백을 제거해서 텍스트를 가져왔고 그 데이터에서 레프트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3이라는 숫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구하신 데이터를 컷캐드 함수를 이용해서요. 조금 전에 구한 숫자 뒤에다가요. 삼박 할 때 박자를 연결할 거고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아까 레프트함수를 통해서 구한 숫자 뒤에다가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컨트롤 V에서 하루를 더 더할 수 있도록 더하기 2를 하고요. 다음 삼박 4일 할 때 일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셔서 여행 기간을 표시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행 기간을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렌트카와 렌트 시간을 표사를 참조하여 렌트 비용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사를 참조한다. 표사의 데이터가 열 너비 제가 확대하다 보니까 샵샵샵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렌트카에 따른 행의 위치와 그 다음에 시간, 렌트 시간을 첫 번째 행에서 찾고요. 렌트카의 종류에 따라서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이라고 행의 위치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에 매치 함수부터 쓰겠습니다. 매치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렌트카의 종류 G3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표사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해당된 데이터를 표사에 가서 데이터를 찾으면 소형부터 1, 중형 2, RV3, 승합이 자라는 값이 구해지는데요. 우리는 H룩업의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 소형은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구하셨던 데이터 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하셔야만 정확한 행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요. 이제 등호담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H룩업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저희는 렌트 시간을 표사의 영역에 가서 표사 영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행의 위치는 조금 전에 구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맘 마지막에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렌트가와 렌트 시간에 따른 렌트 비용을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1의 숙박 상품과 렌트카를 이용해서요. 표 3의 예약 건수 표 3에다가 예약 건수를 표시하라고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SUM과 IF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구함값 뒤에다가 건질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IF 입력하시며 하셔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렌트카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같습니까? 왼쪽에 있는 데이터 L8, L9, L10 이렇게 비교할 겁니다. F4를 한번, 두번, 세번 눌러서 L10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숙박 상품을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위쪽과 같습니까? M7, N7, O7 7행에 있죠. F4를 한번, 두번 눌러서 행을 고정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개수를 구할 거라서 숫자 1을 반환해주면 썸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가로 닫고요. 그 값 뒤에다가 건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 주실 건데요. 지금 오류가 표시가 된 거는 가로의 문제입니다. 일단 음 네, 이 한번 누르고 수정할게요. 사실 가로를 맨 끝에다가 건자 뒤에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이프 다음에 가로 닫혔고요. 썸에 대한 가로를 제가 닫는 거를 깜빡했나 봐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이제는 렌트가와 그 다음 숙박 상품에 따라서 예약 건수를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정 여부 학정 여부와 그 다음에 숙박 상품에 따라서 숙박 상품을 이용하여 표 2의 예약률을 백분율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백분율 형식을 설정하실 거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카운트와 이프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일단 M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시면 앞에 값을 구하신 다음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0%라고 입력하시면 심표 앞에 있는 구한 값을 백분율로 표시하겠다라고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약률을 구하실 때는 학정 여부와 숙박 상품별 예약 건수를 구하고 전체 예약 건수로 나눠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카운트, 이프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확정 여부가 있는 F3부터 F26까지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 같습니까?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L3과 같습니까? L4와 같습니까?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L열을 고정하시고요. 곱하기 두 번째 숙박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범위 정하신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같습니까? 바로 위에 있는 MENEOE 이행과 같습니까? 라고 고정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개수를 구할 거라서 조건에 만족하면 숫자 1을 반환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꼭 닫아주시고요. 그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슬래시 전체로 나누래요. 카운트 A 함수 주어진 함수가 카운트 A가 사용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숙박 상품을 이용하셔도 되고 확정 여부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숫자든 문자든 입력돼 비어있지 않는 데이터 영역을 선택하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 카운트 A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구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전체 개수로 나눠서 비율을 구하셨고요. 그 값을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은 작성해 놓으셨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고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계산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를 이름을 입력할 건데요. 퍼블릭 펑션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U-N-C-T-I-O-N 이름은 F-N이라고 입력하시고 할인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 비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할인 비용은요. 렌트 비용의 값을 입력받아서 결과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요. 렌트 비용이요. 렌트 비용이 20만원 이상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된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20만원 이상이면 할인율은 10% 할인에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 비용을 인수로 받아 계산할 거고요. 20만원 이상이면 할인율은 10%고요. 그러면 10% 계산할 수 있도록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F-N 할인 비용은 렌트 비용에다가 렌트 비용에다가 10% 할인이면 0.9죠. 0.9라고 입력하면 10% 할인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죠. IF부터 지금 작성하신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ELSE IF라고 해서요. 20만원 이상이 아니면 10만원 이상입니까? 라고 수정하시고요. 그러면 5%를 할인한대요. 그러면 0.95라고 입력하시면 5%가 되겠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F-N 할인 금액은요. 3%입니다. 그러면 0.97이 되겠네요. 이제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할인된 금액 3%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해서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J3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N 할인 비용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렌트 비용을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버 테이블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피버 테이블은 A3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3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예지에서는 ACCDB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ACCDB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는 데이터 탭 또는 삽입 탭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삽입에 피버 테이블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 지금 예지에서는 지금 예지에서는 ACCDB 파일에 특정 테이블에 특정 필드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특정 열만 가지고 와서 작성하시오 라고 하면요. 삽입 탭을 이용하시면 감점이 되겠죠. 삽입 탭은 삽입에 있는 피버 테이블을 활용하시면 현재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를 가지고 와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현재 예지처럼 특정 필드만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때는 데이터 탭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럼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가족에 가셔서 기타 원본에서 오른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라고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 컴퓨터처럼 여러분이 오피스가 업데이트가 됐을 경우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라는 게 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파일에 가셔서요.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옵션에 가시면 왼쪽에서요. 세 번째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클릭하신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라고 되어 있는 레거시를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가족 위에 레거시 마법사가 있습니다. 체크하셨던 항목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라고 표시가 됩니다. 레거시 마법사를 이용하시거나 기타 원본에서 이용하시거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업데이트가 되어서 기타 원본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레거시 마법사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라고 클릭합니다. 그 다음 M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는 꽃집 청년 매출을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안쪽에 5월달에 해당한 테이블이 있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 제시된 필드만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코드, 구분, 그 다음 주문 수량, 매출 금액 필드를 가져옵니다. 4개의 필드, 특정 필드만을 선택하셨고요. 다음을 누릅니다. 보통의 예제는 정렬, 필터에 대한 조건이 지정되지 않는데 지금 예제처럼 난이도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고 하시면 데이터를 가져올 때 특정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상품 코드가 L 또는 M으로 끝나는 값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교재가 시작하는 값이라고 되어 있다면 잘못된 거고요. 끝나는 값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고 실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는 값이라고 수정하시고요. 상품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끝나는 값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시작값 아래쪽에 가시면 끝나는 값이라고 있고요. L로 끝나거나 영문자 L 또는 끝나는 값이요. 다시 끝나는 값을 선택하시고 L 또는 M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L 또는 M이라고 L 또는 M 그 다음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문제에서 정렬 순서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음을 누르시고 마침을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액세스 파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처음에 A3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A3세를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피버 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구분을 선택하고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주문 수량을 선택하셔서 값에다 갖다 놓습니다. 매출 금액을 선택하셔서 값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따로 없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더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을 하셨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 한번 합니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의 계산필드를 추가하도록 하겠는데요. 위쪽에 피버 테이블 분석에 가시면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고요. 계산필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계산필드를 추가하신 다음에 우리는 부가가치세라고 입력합니다. 부가가치세라고 입력하시고요. 이름은 부가가치세 아래쪽에 오셔서 저희는 문제에 매출 금액의 10%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출 금액을 더블 클릭합니다. 필드에서 매출 금액을 더블 클릭하면 등호 매출 금액이 표시가 되는가 확인하시고요. 안된다면 다시 한번 깨끗하게 지우시고 매출 금액을 더블 클릭합니다. 매출 금액의 10%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곱하기 1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0.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0.1이라고 입력하셨으면 추가 부가가치세 추가하시고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합계 부가가치세라고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할 수 있도록 구분이 있는 A3에서 목록단추 누르셔서요. 내림차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클릭하시면 분재부터 꽃다발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인데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밝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노란색 계열을 찾으시면 되는데 번호가 19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노랑, 피버 스타일 밝게 19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매출 금액과 부가가치세 필드의 표시 형식은 통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화 형식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합계 매출 금액에서 더블 클릭 표시 형식에 가셔서 저희는 통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통화를 선택하시고 통화 기호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같은 방법으로요. 합계 부가가치세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표시 형식을 클릭하신 다음 통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꽃바구니에 해당한 자료만 별도의 시트에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꽃바구니에 해당한 데이터가 있는 위치는 B5 셀이나 또는 C5 셀 D5 셀 중에 특정 셀 하나만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현재 작업하는 시트에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왼쪽에 시트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시트 이름을 꽃바구니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바구니 라고 수정하시고요. 꽃바구니 수정하셨으면 분석 작업 시트 뒤에다가 위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바구니 시트를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뒤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위치를 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표시된 위치에 두시면 되는데 현재 예제처럼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뒤쪽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드래그 하셔서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을 취소하시고요. 사원 코드와 사원명을 가지고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하면 3개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의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해서요. 실수령액 필드에 대해서 10개 항목에 해당한 데이터 값에 대해서 상위 10개 항목이에요. 그러면 범위를 좀 지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G3부터 G26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요. 현재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실수령액에 대한 조건이었으니까요. 실수령액만 선택을 하시고요. G3부터 G26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조건부 서식에 상위 하위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에 있는 상위 10개 항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진한 빨간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기본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열미 필터에 필터를 클릭하시고 조금 전에 실수령액에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셨던 내용을 기준으로 필터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 기준 필터의 둘 중에 하나 색깔이든 글꼴 색깔이든 선택하시면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 글꼴 색깔이 다른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고요. 다시 그 데이터를 가지고요.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에 숫자 내림차순 정렬하시면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데이터가 정렬되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소비 전력 데이터 계열은 삭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소비 전력을 선택하고 삭제하겠다라고 제거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신 다음 B1셀과 연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갑축은요. 차트 요소의 축 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등호 입력하셔서 F2셀의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등호 입력하시고 F2셀 다시 F2셀의 가격 연결하셨던 세로 갑축을 선택하고요. 축 제목 서식의 텍스트 방향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스택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색 변경이라고 있고요. 단색형의 단색 색상표 12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 교차를 그러면 세로축을 선택하시고 축 옵션에 오셔서 가로축의 교차를 축 값을 문제에 나와 있는 5만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세로축의 주 눈금을 주 눈금을 주 눈금을 교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바꿔주시고요. 가격에 대해서 가격의 막대를 선택하신 다음에 추세선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세선 추가 추세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현재 추세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항식 차수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항식 차수 3으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 예측 앞으로 한 구간 예측 앞으로 한 구간으로 추세선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세선에 대해서 서식에 가셔가지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강한선 강조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선 강조 4로 서식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인데요. 첫 번째 체육인미 선의 실선 테두리를 실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색깔은 문제에 나와 있는 파랑 강조 1 선택하시고 둥근 모서리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형 효과 이용하셔도 돼요. 그림자에 가셔서 오프셋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으로 선택하시고요. 또 하나 도형 효과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기본 설정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정 1 하셔서 차트에 대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작성된 차트와 여러분의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는 현재 단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가 B2부터 C3 영역입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하신 다음 저희는 매크로 이름을 첫 번째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적용에 오타가 있네요. 적용이라고 입력하시고 용자도 네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C6부터 C2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셀값이 1 이상인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1이라고 입력하시고 특수문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삼각형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 숫자와 문자 사이 공백을 표시하기 위해서 별표 한 칸에 스페이스 띄고 숫자를 표시하겠습니다. 0을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셀값이 0 미만이면 빨간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0 미만 작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역삼각형 입력하시고 별표 한 칸에 스페이스 숫자 0 입력합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요. 셀값이 0 미만일 때 빨간색 역삼각형 숫자와 문자 사이 공백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에는 표시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0의 값은 표시하지 않겠다. 나머지 문자도 표시하지 않겠다. 라고 세미콜론을 두 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 편집 누르셔서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이름으로 서식 적용 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단추에 연결할 수 있도록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E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기록 확인 버튼 조금 전에 적용하셨던 C6부터 C2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 가셔서요.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텍스트 편집에 가셔서 서식 해제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적용을 클릭하면 서식이 적용이 되고요. 해제를 클릭하시면 서식이 해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문제의 매크로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업체 검색을 더블 클릭합니다. 업체 검색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요. 업체 검색. 쇼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폼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왼쪽 개체의 폼의 업체 검색을 선택하고 그 다음 코드 보기 클릭합니다. 개체는 유저 폼이고요. 오른쪽 프로시저에서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하신 다음 CNB 업체 명에다가는요. CNB 업체 명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 소스 우리는 B5부터 B21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왼쪽 개체에서요.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를 선택하실 건데요.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를 선택하시고 워크시트가 활성화되었을 때 액티베이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은 B1셀에다가요. 셀 주소가 B1셀이고요. 구인 업체 현황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B1셀의 글꼴 스타일을 B1셀의 글꼴 폰트점 굵게 BOLD를 추루값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기울인 꼴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볼드 대신에 ITALIC 라고 입력하셔서 기울인 꼴도 추루해 주시고 글꼴의 종류를 글꼴의 종류를 폰트 이름을 폰트 네임을 NAML 궁서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서 다시 글꼴의 크기를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 다음에 SIZE 라고 사이즈 입력하시고요. 크기는 숫자 12 또 다시 한번 붙여 넣으시고요. 글꼴 색깔은 컬러는 COLOR 컬러는 현재 보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블루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VB 블루라고 입력하셔서 파란색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먼저 할까요? 세 번째 우리 폰에 가셔서 종료를 클릭하면요. 종료를 클릭하면 현재 시간을 이용해서요. 현재 시간 타임을 이용해서 현재 시간을 가져오고요. 12시라는 건 1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12시는 반이에요. 만약에 타임함수를 통해서 현재 시간을 가져왔는데 밤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이전입니까? 0.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하루에 반 0.5 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C3에 다가요. 오전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오전 그렇지 않다면 S C3에다가 오후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 오후 표시하셨고요. 아래와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는데 현재 조회 시간은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시간은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타임함수를 통해서 시간을 구해서 입니다. 라고 붙여서 표시하겠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을 닫을 수 있도록 업로드 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종료를 클릭하면 5.5 라고 표시하고 메시지 박스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폼을 닫겠다. 작성하셨고요. 다시 업체 검색에 가서요. 업체명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 앞에서 이제 업체명을 선택한 다음에 업체명 검색을 클릭하면 소재지 구인수 월 평균 급여를 여기 폼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성하시기 전에 잠깐 확인할게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업체 검색을 클릭하면 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초기화 작업을 해놓으셨으니까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업체명 검색을 하면요. 내가 선택한 데이터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을 가지고 현재 작성된 표에 신기류를 가서 찾을 겁니다. 데이터를 찾을 때요. 현재 선택한 데이터가 사실 첫 번째가 선택이 되면 0이라는 숫자가 반환이 되잖아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0이라는 숫자가 반환이 되고요. 신기류 데이터는 다섯 번째 있어요. 다섯 번째 행에 갈 수 있도록 더하기 5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아름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0, 1이니까 1이라는 숫자가 반환이 되고 5를 더하면 6이라는 여섯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할게요. 네. 비주얼 베이직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업체 검색 폼에 업체명 검색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 업체명 검색을 하면요. 우리는 이제는 폼에다가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폼에다가 데이터를 표시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가져올 데이터 행위 위치를 기억할 변수를 i라는 변수하고 좀 구분하기 해서 i row라고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cnb 업체명에서 데이터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 첫 번째가 0이란 숫자가 구해지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5를 해야 다섯 번째 데이터를 다섯 번째 행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폼에 가셔서 첫 번째 txt 소재지에 해당한 소재지에 다가 저희는 셀즈 반대로 엑셀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소재지는 2열이 있어요. 다섯 번째 열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거고요. 총 3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그 다음 구인수 그 다음에 연평균 급여라고 확인해 주시고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수 그 다음 연평균 급여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구인수는 C열에 있으니까 3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연평균 급여는 F열에 있으니까 6이라고 입력하셔서 가져오실 데이터 셀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업체 검색 누르시면 업체명을 선택하고 업체명 검색하면 해당된 아름의 소재지와 그 다음에 구인수와 그 다음에 연평균 급여를 찾아서 현재 폼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종료를 클릭하시면 현재 시간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오전 오후가 표시가 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